서울 교통공사가 차량 정비소 등에서 근무한 노동자 8명이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사위를 꾸려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공사는 작업환경 분야 전문의와 노동전문 변호사 등 6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리고,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동차 도장 작업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직원 816명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위원회는 발병 인과관계 분석과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이 확정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사 측에 제시할 계획입니다. 공사는 또 차량기지에 친환경 도장설비를 구축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